이 인생 강만 갓나 넌 갓나 나이 가꾸나 갈망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 이 세상은 달라 특히 사랑은 차원이 달라 사랑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지켓 견딜게 버틸게 겉으론 로매틱해 잘 바꾼 지켓 자 너무 솔직해 장난해 이 세상은 난 참 더 솔직해 hey 유 유 제모인 이 게임을 그니까 두 페이 두 페이 해와동 로타리 조그만 상점 여긴 일상적인 자판을 파는 초라한 상점 나는 이 상점 안에 앉았던 애기들의 상처 그런지 인상적인 낙가와는 다른 K라는 녀석이 있었어 이 녀석은 26쯤 6 녀석도 열성적이었어 혀를 굴려서 자기를 래퍼라고 소개했지 녀석도 눈물 흘렸어 몇 년이 지났네요 힙합 시작한 것도 돈이 되진 않네